마카보 헬렌 세비디라는 작가인데요 1943년에 남아공 한만스크랄에서 태어나가지고 전통 벽화가인 할머니와 함께 자랐다고 해요 8학년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두고 유어네스버그에서 4.4 노동자 일을 오랫동안 했어요 고용주가 독일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그림을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자기한테 물감 세트를 선물을 했다고 해요 그때부터 그림을 시작했는데 1985년에 남아공에서 여성 최초로 개인제를 열었다고 해요 그리고 1989년도에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밀레이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참여했고 그때 예일대학교와 미시시피 대학에서 강의를 듣고 워크샵도 참여하면서 현대미술의 분위기를 익힌 거죠 작품의 주제는 아프리카 흑인 여성으로서 삶의 경험이나 아파르트 헤이트 체제 백인 우파 정권이 흑인들을 멸시한 그런 어떤 현실의 아픔을 주제로 삼고 있고 그거를 승화시키는 방식으로 아프리카 전통신화라든지 애니미즘의 신앙을 결부시켜 놓는 거죠 우리가 작가 연구를 할 때 작가의 문제의식이 뭐냐 이걸 살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키고자 하는가 그 부분이 작가 연구의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문제의식이 없으면 메시지가 강하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제 먼저 번에 작가의 독창성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자기의 개성 또 하나가 시대성 동시대의 특성 그리고 하나가 지역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있어야 자기만의 독창성이 나온다 시대성이라는 것은 과거와의 차이를 낼 수 있고 지역성이라는 것은 다른 지역과의 차이를 만들 수 있고 개성이라는 것은 동시대 다른 작가와의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독창성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른 작가들은 주로 지역성 쪽에 점수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작가들이 되겠어요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그것이 이제 하나의 문제의식이 돼 가지고 그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의식으로 예술 작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아파르트 헤이트라는 것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극우정권이 1948년에 들어서면서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국민당 정권이 원래는 문화적인 독재성을 유지한다고 상우 존중을 기초해서 분리 발전을 하자 그런 취지로 했지만 실제로는 남아공의 다수 민족인 반투족 반투족이 그 당시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흑인들이나 또는 혼혈족들을 배제하는 그런 목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인종 간의 결혼을 금지한다든지 또 거주지역을 따로 이렇게 설정해 가지고 흑인들이나 혼혈인들은 이제 따로 자기들이 사는 지역을 만들게 해 가지고 인종차별을 했다는 거죠 공공시설을 또 따로 이용하고 이렇게 되니까 흑인과 백인 사이에 갈등이 심화된 것이고 그걸 이제 해체하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넬슨 만달라 대통령이 흑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1994년 당선되면서 폐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작품들을 보면 아프리카의 눈물이라는 이런 주제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이고 아파르트 헤이트 분리 정책에 의해 가지고 가족이 붕괴되고 정체성이 혼란을 느끼는 이런 분위기를 목탄을 이용해 가지고 그렸어요 사람 얼굴을 보면 흑인과 백인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런 형태가 나오죠 약간 입체파적인 그런 방식으로 흑백을 이렇게 섞어 놓는 이런 드로잉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어떤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아프리카 눈물이라는 그런 주제로 그린 작품이에요 2016년도에 쌍파울로 비엔날레의 취품이 됐던 그런 작품입니다 이런 작품들이 이제 왜 이런 그림을 그려야 하는가 하는 그 당위성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는 거죠 예술이라는 것은 항상 그 고통을 장작처럼 활용해 가지고 이 불을 지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아픔이 예술에서는 좋은 소스가 되는 거죠 빼앗긴 자들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사회적인 불평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고 리얼리즘 쪽이 가깝겠죠 이런 작품들은 항상 모든 예술은 관조에서 비롯돼요 부조리함 현실로부터 비롯된 불쾌한 감정을 관조하면서 그거를 이제 승화시키는 거거든요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퓨어리즘적인 주제를 갖고 있고 자신의 그 혈통과 민족에 대한 관조에서부터 작품이 나고 있고 또 이런 작품들이 오늘날 시대정신으로 보면은 타자성 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포스트 모던의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나잖아요 거대 서사로부터 벗어나 가지고 작은 이야기들을 주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프리카 미술이 요즘에 주목받는 이유는 이제 그런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서양 미술이 지배를 해 보다가 제 3세계나 아프리카 지역의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은 주목하고 있는 거거든요 타자들의 삶 목소리들을 주목하는 그런 흐름에서 이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는 방식을 보면은 사실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있지만 마치 그 벽화를 그리듯이 또 한편으로는 중세의 종교화를 보는 것처럼 좀 딱딱하게 그려지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리고 엄청 섬세하게 선을 짧게 그으면서 마치 점 찍듯이 그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공예적인 특징이 있는 거죠 밀도도 있고 임팩트가 아주 강하게 느껴집니다 말의 영혼 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이런 주제들은 이제 애니미즘적인 그런 신앙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고 원주민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전통 신앙 체계를 담고 있는 거죠 되게 그 애니미즘이나 토테미즘 신앙을 갖고 있는 부족들이 자신들의 뿌리가 이제 그 동물이나 식물에서부터 비롯됐다 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동물을 인간보다도 더 신성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좀 부분도로 좀 확대해 봤어요 거의 뭐 신인상주의 쇠라나 신야크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거의 뭐 점을 찍듯이 아주 밀도 있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 테크닉 가지고 승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서 점을 찍고 있는 거죠 왼쪽 그림은 남성성 이라는 제목의 작품이에요 오른쪽은 여성을 그린 거고 좀 아우라가 느껴지죠 작품에 그 동물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 그 새가 많이 나오는데 이 새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영물이기 때문에 영혼을 상징하는 정령 신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작품이고 조상의 영혼으로부터 소식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라고 그럽니다 저 새가 물고기는 이제 개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스승이나 전령의 역할을 한다고 그러고요 아프리카 부족이 갖고 있었던 신화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서 이제 현실의 부조리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비전을 신화에서 찾는 건데 현대인들은 뭐 저런 신화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이고 삭막한 삶을 산다면 신화가 아프리카 작가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비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화를 잃어버린 거죠 작가의 말입니다 나는 두뇌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영적인 통제를 받는다 그래서 그림이 완성이 되면 그림이 말하고 살아 움직인다 어떤 개념이니 그런 접근이 아니라 영적인 통제 마치 샤먼처럼 정신적인 혼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림이 혼이 실리게 되기 때문에 그림이 스스로 말하고 살아 움직이게 된다는 얘기겠죠 이번 비엔날레에 나온 작품들인데요 이번에 나온 것은 1990년대 작품들 초기 작품들이 나왔더라고요 파스텔을 이용해서 그린 작품들인데 입체주의적인 요소들이 많이 보입니다 입체주의를 피카소처럼 건조하게 쓴 게 아니고 다양성을 담아내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죠 왼쪽 그림은 인생의 역경이라는 제목이고 오른쪽은 목표의 닿기 인생의 역경이라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격과했던 고통을 그린 것 같고 오른쪽은 현대인들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남을 집받고 동물을 학대하고 그런 인간의 만행을 풍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자기의 어떤 내면의 생각들 감정들 이런 것들을 그냥 진솔하게 그리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온 형태들이고 어떤 사조로 묶을 수는 없지만 그 어떤 진실성이나 진솔함이 느껴지죠 그림에서 인생의 학생들도 저의 기본이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